산토끼도 하려면 맛깔래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그렇네요. 심오하다 심오해. 우리가 말이요. 자진육자를 저기 뭐야 앞소리를 배웠는가? 자진육자를 쫓게 해왔어. 우리가 시방 갈짓자로 해줘야지. 맨날 흥만 허고 개구리만 할 수는 없어. 자진육자를 좀 우리가 자진육자를 좀 가져와야 해. 자진육자가 어렵고 참 좋으니. 연걸였구나 나온거니? 뭐 하나 가르쳐드리려고. 그날 날도 하심시 뭔지. 자진육자 한가어랑만. 어허허야하 시작. 어허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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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해서 그게 6박이야잉. 8분의18박도 되고 3박씩 끊어줄게요. 어허허허야하 여기까지가 8분의9박자 온거요. 그러니까 3박자인데 4분의4로 해갖고 1박자씩으로 가니까 어허허야하 시작. 어허허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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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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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 어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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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나에e 군 나에e 오 호 이ях어, 오 야 오 하, 오 야 오 하, 오 야 이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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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안히로 샤안 Peace 산히로 산히로 군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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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자 여잘 aik мы verd devotee К-каку смоется К-каку смоется К-каку нам просмотров К-каку смоется 산지로 군나에 한 번만 더 하고 곡을 하나 배울게요. 한 번만 더 하고 곡을 하나 배울게요. 한 번만 더 하고 곡을 하나 배울게요. 오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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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로 산지로 산지로 굿나 해 굿나 해 연 걸렸구나 연 걸렸구나 연이 이히 걸려 연이 이히 걸려 오갈피 상나무에 가 오갈피 상나무에 가 오갈피 상나무에 가 오갈피 상나무에 가 연 걸렸네 연 걸렸네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지? 오갈피 상나무에 가 연 걸렸네 이렇게 재미있지 시작 오갈피 상나무에 가 연 걸렸네 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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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렇지 삼총 삼총 동원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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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걸렸구나 연 걸렸구나 연이 희히 걸려 연이 희히 걸려 오갈피 상 나무에 가 오갈피 상 나무에 가 연 걸렸네 연 걸렸네 삼총 삼총 누려 누려 삼총 빨리 붙여 삼총 도고고공 남자 뜨거라 도고고공 남자 뜨거라 연 달려줄 연 달려줄 mob 연 연 걸렸네 연 걸렸구나 연 걸려 연이 희히 걸려 오갈피 상나무에 가 연골련에 삼청 삼청 도고고공 담자 듣어라 연달려줄 연 날려줄 꽃나이 꽃나이 그렇게 해야지 어 부터 시작 어 야 어 야 어 야 예 어 어 어 어 어 어 어루산 이로구나 해 연 벌렸구나 연이 벌려 오갈피 상나무에가 연 벌렀네 삼총동 남자들아 연 살려줄 거나 해 이렇게 해서 그냥 야물지게 따먹어야 해요 자기를 갖다가 저기 뭐야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자기 극을 해가지고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반들한테 띄워와서 그러니까 그걸 시리꺼고 잡고 거기 도련님들이 말하자면 부야비잖아 금수저들이고 금개로 거기다가 날렸지 저희도 시를 해가지고 그 삼총동 남자들아 그 삼총동 남자들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